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삭빠삭한 기본심화 이론 우편상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우편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이 요금 나오고 그러면 앞에서 우리 국내 우편요금 볼 때 상당히 많이 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좀 있으실 텐데 이제 여기에 단어는 지금 국제우편요금을 다루면서도 몇몇 제도들에 좀 치중하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국제우편요금도요. 별납과 훈합이 있어요. 이 별납 훈합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우편요금의 수치인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BRS라고 하는데요. IBRS 이거를 갖다가요. 이제 전자상거래로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반품에 이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제도 IBRS를 활용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IBRS, EMS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으로 국제회신우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회신우표권. 예전에 국제반신우표권이라고도 했었는데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회신우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국제우편요금의 결정인데 만국우편요금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제우편요금이 결정되면 고시해야죠. 당연히 이용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이 요금체계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운송편별에 따라 선편요금하고 항공요금이 구분이 되죠. 어디를 내가 목표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도 몇몇 사람들은 배낭여행 하겠다고 그때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비행기 안 타고 왜 배를 타냐. 싸서. 싸서 이제 배를 타고 그냥 간다. 밤에 뭐 하루 이제 자는 것도 줄이면서 배 안에서 그냥 해결하고 간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항에서는 일본 여행 갈 때에도 배를 타고 배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게 왜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요금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그렇겠죠. 자 그럼 국제우편도 당연히 선편요금이냐 항공요금이냐. 아 이것에 따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제 자신의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선택할 필요가 있죠. 선편 우편요금은 이제 접수부터 배달까지 선편으로 송달할 경우에 납부해야 되는 요금이다. 그래서 통상우편물의 요금, 소포우편물의 요금과 한중해상특송우편물의 요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선편요금인데 통상우편물이면은 선편통상우편물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포우편물이다 그랬을 때는 선편소포우편물 요금으로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특송서비스가 하나가 있었죠. 한중해상특송 서비스가 있었으니까 이거에 또 맞춰가지고 한중해상특송우편물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요금을 매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편요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편통상우편물 요금도 있지만 항공통상우편물 요금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공소포우편물의 요금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항공으로 가는 게 국제특급우편물 EMS도 항공으로 가고요. K패킷도 항공으로 간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공우편요금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구분할 때 선편우편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앞에다가 굳이 선편이란 말을 안 붙여주기도 하는데 항공으로 갈 때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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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마다 항공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줬어요. 얘네 이제 밑에 두른 특징 자체가 서비스 특징 자체가 얘네들은 무조건 항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공이란 말을 따로 안 써줬지만 우리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구분할 때 그 요금을 구분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통상우편물 요금 소포우편물 요금 그렇게 했을 때는 아 이게 선편인갑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 항공소포우편물의 요금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항공을 이용한 우편 서비스인가 보다 이렇게 또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 종별에 따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EMS, K패킷, 한중해상특송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앞에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선편이냐 항공이냐 나눴을 때도 이런 종류 얘기들이 쭉 다 열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편물 종별에 따라서는 이 각각의 우편물의 요금을 구분해서 보면 되고요. 부가치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부가치급 수수료가 따라 붙게 돼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내용에 따라 국내 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과 도착국 내에서의 취급비로 또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구성 내용인데 구간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서의 이용요금은 국내 우편에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는 외국에서의 취급비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국내 취급비, 그리고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 그리고 도착국 내에서의 취급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편을 쏠 때 그때 국내에서 이제 일단은 국내 취급비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착국까지 날아가는 비용 아니면 배 타고 가는 비용 이런 거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운송요금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착국 내에서의 취급비 그랬습니다. 도착국 내에서 또 배달할 때까지의 취급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또 덩어리를 나눠서 볼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이게 이용하는 교통편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구간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우편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국제우편요금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서 이거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중량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썼던 명칭들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썼던 게 실제 중량이니까 실제 중량이란 말 그대로 또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무게라는 말을 엿다가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부피 중량에도 갖다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건데 그거를 그냥 이제 실제 무게 부피 무게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지금은 용어를 정리해서 무게라는 말은 실제 중량을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량 실제 중량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저울 중량 저울에다 달아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중량을 이제 재는데 물품을 포함하지 않은 서장 등의 항공우편물 그리고 선편우편물 그러니까 이게 항공편이든 선편이든 간에 물품을 포함하지 않은 서장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이 우편물 무게 가지고 그냥 재서 저울에다 재서 취급하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병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중량 저울에다가 달아본 실제 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중량이라고 해서 부피를 가지고 산출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둘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이에요. 작은이 아니고 더 큰 더 큰 더 큰 더 큰 요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이렇게 부피중량이라는 것도 만들어냈겠죠. 이게 특히 항공우편인 경우에는 이게 항공우편이면 공간도 좀 협소하잖아요. 비행기 뭐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코노미 이런 거 위에 비즈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 이런 거 타봅니까? 타봐요? 비즈니스? 그렇게 넓은 데는요. 영화에서나 봤어. 그렇죠? 그리고 다른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슥 옆보고 이런 거나 보통 보지 와 그거 이용하려면 진짜 큰 맘 먹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뭐 보내주는 거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행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비행기를 뭐 심지어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못 가봤지만 아주 멀리까지 이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야 그 좁은 칸에 열매 시간씩 타고 비행기를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아무래도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고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화물까지 싣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무게지만은 무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기준의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보면 이게 이제 부피 중량이라는 개념도 이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부피를 가지고 중량을 대체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두 개 중에 더 크게 나온 것에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간을 많이 차지해도 다른 화물이 탈 수 있는 기회를 뺏어 먹은 거니까. 근데 다만 선편으로 간다 그럴 때는 배는 와 이게 사이즈가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죠. 배 같은 경우에 거기 뭐 자동차도 엄청나 많이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물도 막 엄청 실을 수 있고 뭐 컨테이너선 같은 거 봐보세요. 컨테이너선은 길이가 막 300m까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길이가 끝에서 끝까지 300m 그런 배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배는 조금 좀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부피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공화물 부피를 킬로그램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정의한 개념인데 항공화물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부피 중량이라는 말 대신에 최적 중량이라는 말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최적 중량이라는 말도 쓰는데 같은 말로 이렇게 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피를 갖다가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피를 갖다가 환산했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있대요. 항공화물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네. 이 지점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중량과 부피 중량을 병행해서 이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상은 이게 이제 항공우편물에 적용이 된다라고 봐 두셔야 돼요. 항공우편물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형 포장물, K패킷, 국제소포, 국제특급 등 물품을 포함하는 국제항공우편물 및 민간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우편물이니까 일단은 여기 보면은 소형 포장물 들어가고요. 그리고 K패킷 들어가고요. 국제소포 들어가고 국제특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특급의 비서류일 때. 그러니까 국제특급 비서류면 이게 물품인 거잖아요. 서류가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소형 포장물, K패킷, 국제소포, 그 다음에 국제특급 비서류의 물품을 이제 이게 다 비행기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이제 국제항공우편물하고요. 민간과 제휴에서 제공하는 이제 EMS 프리미엄이 있고요. 국제 물류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그 부피 중량이라는 개념을 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산식을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부피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거를 부피 중량으로 할 때는 부피 개수로 나눠주게 돼 있는데 부피 개수를 6천으로 제시를 합니다. 6천. 6천만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고 이것을 이제 부피 개수 6천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20cm는 우편물의 실제 중량이 1kg이라고 하면 부피 중량은 어떻게 했어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해야 되죠? 여기다가 6천으로 나눴더니 1.3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크냐 이거죠. 뭐가 더 크냐? 1.33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피 중량이 실제 중량보다 더 높음으로 부피 중량을 적용해서 우편 요금을 계산해 줘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선편 아니고요. 그래서 항공우편에다가 항공에다가 물품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낼 때 이럴 때 부피 중량하고 실제 중량하고 이걸 비교해서 더 큰 놈으로 요금 계산을 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부피의 측정 방식이 나왔는데요. 포장된 우편물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우편물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죠. 높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로는 여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여기까지고 가로도 튀어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상자 두 개를 연결했다. 그렇게 할 때는 각각의 부피를 구해서 더하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 간주해서 그냥 통째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되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실제 여기 높이 세로 가로 이렇게 굽혀버리면은 여기에 요 빈 영역 있잖아요. 요렇게 굽혔을 때 사실은 그것만큼 그냥 먹어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피로 계산해서 부피 오차에 오차. 부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요 큰 박스하고 작은 박스 부피를 각각 해서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 부피 중량을 잴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요 튀어나온 데까지 그냥 통채 박스라고 보고 여기 이제 빈 공간들이 요렇게 요렇게 남아있지만 그것도 그냥 부피로 다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저렇게 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되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이제 그렇고 소포 상자별 규격과 그다음에 부피 중량 예시가 이렇게 또 새롭게 추가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좀 집어넣어 봤는데 소포 상자가 있고 1호 2호 2-1호 3호 4호 5호 EMS M자 L자 요렇게 또 돼 있잖아요. 요럴 때 이제 부피 중량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각 호 별로 박스 크기가 소포 상자가 사이즈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그럴 때 부피 중량이 가까이 어떻게 되는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부피 중량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MS하고 지금 항공소포 소용포장물 K패킷 같은 경우에 1호 같은 경우는 좀 1호 2호까지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좀 있고 2-1호 3호 그 다음에 4호 그리고 5호 뭐 이렇게 가면 그 이상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소용포장물하고 K패킷 같은 경우에 3호부터는 이게 원래 K패킷도 소용포장물에서 파생된 거니까 얘네들은 소용이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서 여기서부터는 취급 안 한다는 거죠. 요렇게 좀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부분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납 후납은 우리가 이제 국내 우편에서 다 공부해놨으니까 지금 와서는 뭐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국제우편으로 살짝 바꿔서 대입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을 보낼 때에 우편물 외부에 요금별납 표시를 하여 발송하고 우편요금은 우표첩부 없이 별도로 증납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다량으로 국제우편, 아 저 우편을 보낼 때 국제든 국내든 다량으로 보내는데 그게 같은 종류의 우편물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다 팍 써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 우표 첩부하고 이러려면은 우표 붙이고 그러려면은 이러면은 뭐 이거 우편물 준비해오는 사람도 일이 많고 거기다 다 소인해야 되는 우체국도 일이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납하는 제도 만들어 놓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국제우편요금의 별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이제 국제우편요금 별납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되게 독특한 거죠. 우편 취급국을 굳이 제외하네요. 그래서 이거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참 별났죠? 별났어. 왜 우편 취급국 포함하는 개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또 제외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취급요건을 보면 이제 통상우편물은 10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우편물의 종별 무게 우편요금 등이 갖고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생한 우편물로 10통 이상이면은 별납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특급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과 신용카드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별납 취급에도 특별한 요건은 따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급요령입니다. 발송인이 적어서 제출한 별납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발송인이 적어서 제출한 별납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별납 신청서도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출력해서 주면 이걸 별납 신청서를 적어서 내게끔 하는 겁니다. 발송인한테. 그리고 접수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신청서 기록사항과 현물과의 다른 점이 없는지 오차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록사항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우편물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 표시를 한다. 오른쪽 윗부분이 우리가 우표 첩보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요금별납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국제우편요금별납 훈합의 이 인장. 이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쨌건 요금별납 표시로 이걸 쓰고요. 그렇게 하고 발송인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요금별납인을 날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우편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금별납 우편물에 접수 담당자는 접수 담당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확인 접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수와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 우편 요금별납 취급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량으로 우편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아까 10통 이상이면 된다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요거 이제 개수를 좀 이렇게 눈속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횡령이나 뭐 이런 이제 부조리가 끼어들 여지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접수 담당 책임자 책임자까지도 붙어서 책임자까지 나서가지고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접수 담당자가 이걸 확인 접수하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자 요거요 우편날짜 도장에 날인을 생략합니다. 이거 안 할 거면은 별납해서 혜택 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별납 우편물을 취급하게끔 하는 이유는 우편날짜 도장에 날인을 생략하고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또 이제 우정당국에서도 우편관서에서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국제우체국 앞으로 별도 우편자료를 체결해가지고 발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별도 우편자료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준다. 국제우체국 쪽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짜투리가 되면 이렇고요. 별납 신청서 처리인데요. 요금별납 접수 시 발송 신청서 접수증 등 총 내부가 전산으로 출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 되면서 요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 지금 페이지 같은 거 잘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각각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발송 신청서 접수증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게 이제 4가지 종류로 이름이 다 나눠줬다가. 이걸 이제 이름을 정비했는데 어떻게 정비했냐면. 발송 신청서는 접수 창고에서도 하나 보관해야 돼요.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발착 부서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발송 신청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접수증은요. 발송인한테 교부해줘야 되는 접수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우체국으로 보내줘야 될 접수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실 관계를 발송인한테도 입증할 수 있게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우체국한테도 보내줘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송 신청서 2개, 접수증 2개. 이렇게 하니까 총 4부가 전산으로 출력이 되네요. 요금별납 발송 신청서와 접수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 신청서를 보게 되면 접수 창고 보관용 한 분은 우편 날짜 도장 날인 후 접수 담당 부서 보관, 발착 부서 보관용 한 분은 우편물 발송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담당 부서와 그 다음에 발송 담당 부서에서 각각 이 발송 신청서 하나씩을 나눠 보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증 그랬는데 발송인 교부용 한 분은 우편 날짜 도장 날인 후 발송인한테 교부해주고 국제우체국 송부용 한 분은 우편 날짜 도장 날인 후 우편물과 함께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앞에서 봤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죠. 훈압도 한번 이어서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압 같은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요금을 우편물을 접수할 때 납부하지 않고 발송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이용한 것을 요금액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안에서 고객들한테 발송하는 우편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외국으로 또 요즘에 발송하는 우편물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내 우편물, 국제우편물을 따로 막 구분하기보다 그런 거를 당신 내 회사에서 쓴 거는 한꺼번에 모아갖고 훈압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 20일 날 요금을 납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같은 이 시점도 정해놓고 이 제도를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액의 2배에 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맡겨놔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국내 우편 공부할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로 납부하면 당보금 면제되는 것은 국내 우편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되면은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은 카드사가 일단은 우체국한테 요금 다 내주는 거예요. 요금 다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카드를 이용한 그 이제 이용자한테 뭐 약간 좀 돈을 빌려주는 셈? 여신 전문 기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카드사가. 그래서 이제 돈을 약간 뭐 한 달짜리 뭐 한 달 조금 더 뭐 이렇게 해서 빌려준 셈이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체국 입장에서는 뭐 돈을 떼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담보금을 이렇게 면제해줘도 아무 상관없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취급 조건인데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및 국제소포 우편물 여기는 100통 이상입니다. 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열통, 100통 기준은 국제 우편에서도 이렇게 요 숫자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좀 기억하고 별납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요. 취급 우체국을 보면 훈합 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데 여기는 또 우편 취급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편 취급국의 경우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요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니까요. 봐두시네. 너무 세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할 수 없다 그랬죠. 우편 상식 같은 거는 특히나 되게 안기과목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융 상식은 이해해서 상당히 해결하기가 좀 그래도 되는데 요게 이제 우편 상식은 이해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는데 막혀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렇게 제도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최대한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해해 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막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야 우리가 정말 어찌 할 바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무턱대고 기억하기를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범위들을 점점 늘리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기억해놓으셔야 된다. 아니 그러다가 시험 볼 때까지 이런 거 다 못 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듣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다 섭렵하고 갈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공부를 이제 몇 달 안 남기고 시작하셔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시험 망쳐도 좋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전체 내용을 구석구석까지 다 못 알고 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큼직큼직하고 기존에 기출됐던 주제이고 그리고 또 딱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 싶은 것부터 기억하면서 이런 게 이제 눈에 띌 수 있을 때까지가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시간이 못 미치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알아놓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확률상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일단 먼저 공부하셔야지 구석구석 하라고 그랬다고 구석구석 보다가 이 전체 진도 다 끝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시험장 가면은 더 낭팁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막 당구장 표시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조금 킵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예외들이 여기에 이제 다만 이러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취급 요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취급 요령을 보면 우편물 및 발송표에 제출을 그랬는데요. 우편물의 발송인은 국제우편요금 훈합 우편물 발송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물과 함께 요금은합계약 우체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편물 및 발송신청서를 검사해야 되는데요. 우편물 검사. 자 이거 보세요. 요금은합 우편물이 우리나라를 발송국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 줘야 되고요. 우편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요금, 별납, 훈합 똑같다 그랬죠 인장이. 그래서 포스티지 페이드의 표시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발송인이 표시를 하지 않냐는 경우에 또 어쩔 수 없이 우체국 보관, 요금, 별납, 훈합인을 날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발송신청서도 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요금은합 우편물 발송표 기록사항이 발송하는 우편물과 다름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발송표 그 밖의 기록사항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수 및 입회 확인인데요. 요금, 훈합 우편물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 담당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확인 접수를 해야 되고 요금은합 우편물 발송신청서는 요금은 별납 우편물 접수 및 입회 확인 방법에 준해서 상호 확인인을 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납하고 유사하게 가면 되고요. 날짜 도장 날인인데 요것도 이제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별납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금은합 우편물 발송신청서의 처리인데 접수검사가 끝난 요금은합 우편물 발송표는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해 여기다가는 우편 날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우편물 발송표에다가 자 그래가지고 접수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발송 접수증을 비롯한 서류는 다음 가지 처리하는데 자 우편물 발송표는 접수 창구에 보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편물을 수령해야 되는 거 우편물 수령증 같은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교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표는 접수 창구에서 보관하고 우편물을 수령했다라는 것을 발송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 우편관서가 받았어요 우편관서가 수령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발송인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거 증빙해 주는 겁니다. 우편물 접수 통지서 그랬는데 항공은 국제우편물류센터 항상 그렇죠? 선편은 부산국제우체국으로 우편물 접수 통지서가 갑니다. 이렇게 항공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선편은 부산국제우체국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아무튼 여기다가 각각 우편물 접수 통지서 접수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접수 우체국에 보관하는 요금이나 우편물 발송표는 일련번호를 매기고 매월분을 정리해야 되고 발송기간과 발송표 매수를 적은 표지를 붙여서 따로 잘 보관해 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우편 요금이나 우편물 발송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발송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구분, 종별 그리고 편별 이런 거 다 이제 다 따로따로따로 기재해야 되고요. 지역 통당 무게, 통당 요금, 통수, 합계 금액 비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비아리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제도인데요.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신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우편에서도 수취인부담 제도를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그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배 우체국에 한해서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고 발송 가능 국가는요. 이거 독특하죠. 불가리아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거. 불가리아. 동유럽에 있는 불가리아 있잖아요. 여기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이제 아이비아리스가 발송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신요금을 회신받는 요금. 회신. 돌아오는 요금이요. 돌아올 회자니까. 회신요금을 자신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아이비아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인쇄물과 엽서에 하나입니다. 최대 중량 50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 요금징수인데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며 훈합 취급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쇄물 봉투는 1100원 엽서는 500원씩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수취인부담 우편물 같은 걸 주로 쓰는 게 고객들의 반응 고객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기업체 같은 데가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금 낼 테니까 마음껏 보내주세요. 의견을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버전을 국제적으로 확장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고객들한테 쫙 외국으로 뿌렸다가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업의 상품에 관련된 뭐 요거에 대해서 평가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제한 같은 걸 좀 받는다든가 불만을 접수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주로 써먹기가 좋은 이제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IBRS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두 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해야 되고 계약 체계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 사항과 배달 우체국장이 부여한 계약 번호를 수취할 봉투 또는 엽서에 인쇄한 견본 두 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체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BRS 접수 우체국이 있는데 접수 우체국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IBRS 우편물은 발송 유효기간에 한정해서 발송합니다. 발송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려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요금 수친부담 제도 했을 때 똑같이 적용됐던 부분이고요. IBRS 우편물에도 날짜 도장을 날인하지는 않습니다.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특징이죠. 모두 항공 취급하고 그 밖의 부가 취급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딱 이제 아까 고객들을 상대하는 거 이게 이제 주이기 때문에 항공 취급을 다 같이 합니다만은 부가 취급은 별도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국제 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 우편물류센터로 그냥 보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에서 도착된 IBRS 우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국내 우편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에 배달 예에 준해서 배달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낸 IBRS 우편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온 거를 우리나라 고객들이 외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유효기간 같은 걸 봐야죠. 유효기간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또 이제 다시 보낸 사람한테 발송인한테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효기간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접수 시스템에 별로 입력하지 않고 별도로 입력 안 하고 국제항공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고 외국에서 도착된 IBRS 우편물이 있다. 그럴 때는 국내 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배달 예에 준해서 배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받은 거죠. 외국으로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면 되겠다.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지금 주어가 되는지 어떤 게 주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IBRS를 어 이게 반품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또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 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서 반품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제도를 활용해서 반품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IBRS EMS에요. 근데 EMS 형식으로 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취급 우체국은요. 계약 국제특급 어 이용 우체국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EMS 발송 가능 국가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IBRS EMS 우리나라가 지금 가능한 것은 일본하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급 대상 우편물을 보면 EMS로 한정한다고 그랬어요. EMS에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편물의 규격 그랬는데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다라고 했고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반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아래 서식의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한테 전송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구매자가 나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걸 판매한 업체가 요 계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 이걸 온라인상으로 구매자한테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가 해당 우편물 표면에 반품 서비스 라벨을 다시 이제 부착해서 되돌려 보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벨은 최소 90 곱하기 140 최대 140 곱하기 23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상할 때는 최소의 긴 기준이 최대의 짧은 기준으로 바뀌었네 뭐 이런 식으로 봐 두시면 될 건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아이비아리스 EMS 요거에 이제 표시 내용이 요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요금 우편 납부 불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앞에서 지금 라벨 얘기했잖아요. 라벨. 라벨을 보면은 라벨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자는 건데 각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요금 우편 납부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라벨 오른쪽 윗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라벨 오른쪽 윗부분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예. 이거 나중에 수치인이 낼 거야 라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금 수치인 부담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수치인의 주소 성명 표시란 윗부분에 가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줄의 횡선 사이에 대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거기에 선의 굵기 길이 인접변의 간격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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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인이 부담할 거예요 라고 돼있잖아요. 그죠? 리플라이 페이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있고 레스폰스 페이드 페이 이렇게도 써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로 간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인의 주소 성명 그랬는데 당초 판매물품의 발송 주소와 반송처가 다른 경우 반송처 주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물품을 팔을 때 보내준 주소와 반품을 받을 때 받아야 될 주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송처 주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리플라이 페이드 표시 아랫부분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 수치인 주소를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EMS 표시도 있는데 라벨의 좌측 상단에 있대요. 보니까 어. 여기 있네. EMS 크게 EMS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아레스 이제 승인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EMS 표시 아랫부분에 있대요. 여기 보니까 승인번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딱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요. 부가치급을 하는 거 EMS 우편물로 취급하고요. 그 밖에 부가치급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요금의 징수인데요. 아이비아레스 EMS 우편물의 요금은 수치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게 합니다. 아이비아레스잖아요. 수치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거를 훈합치급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치인으로부터 징수할 아이비아레스 EMS 우편물의 요금은 통당 요거는 만원씩 요렇게 됩니다. 상당히 액수가 좀 있습니다. 반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서비스가 많이는 안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일본 네. 일본하고만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국제회신 우표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신 우표권은 수치인에게 회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데 편리한 제도입니다. 아까 요금 수치인 부담 제도랑 조금 비슷할 수 있으니까 비교해가면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회신 우표권 같은 거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제회신 우표권은 UPU 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 지명으로 국제회신 우표권을 발행해서 지금은 아비장 여기 이제 아비장에서 여기 있죠? 코트디벌의 아비장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개최 지명으로 국제회신 우표권을 발행을 합니다. 국제회신 우표권의 유효기관은 앞면 우측과 뒷면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은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각 회원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국제회신 우표권 한 장은 그 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서장에 항공보통서장에 최저여금의 우표와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한 매당 1450원에 판매가 된답니다. 판매할 때는 국제회신 우표권의 왼쪽 해당란에 국제 여기에 우편날짜 도장을 날인해야 되지만 또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국제회신 우표권의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통신 목적 이외에 용역 물품대금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환투기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거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20장 이하는 자유판매인데 그거를 초과해서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이거 초과입니다. 초과.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등 판매 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다른 용도로 막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일부분은 요구를 바꿨는데 우리 교재에서 아직 안 바꾼 부분이 있네요. 이걸 이상을 요구할 때라고 했는데 원래 이상 이하가 같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장 이하 그럼 20장까지 포함해서 쓴 개념인데 20장 초과 이 말로 이게 딱 매칭이 돼야지 20장 이상 또 이렇게 되면 20장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초과 요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이렇게 변경되어져서 또 이제 그 우리 저 정오표 이런 데서는 좀 반영이 됐어요. 아 정오표에서 반영이 됐어요. 이게 참 정오표에서 반영을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왔다가 그랬는데 자 이제 아무튼 간에 다량 판매를 요구할 때는 판매 방법은요. 신청서에는 최소한 신청인의 주소 성명과 사용 용도를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걸 다량으로 사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막 사용할까 봐 아직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판매 제한과 거절 사유인데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다량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외국의 서적대금 지불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의 우표를 다량 구입할 수단으로 다량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이제 판매 제한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회신 우표권 그래서 여기 회신 우표니까요. 되돌아올 수 있는 우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서장 4지역 20g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표로 교환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회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환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했으면 이걸 갖다가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한테 편지 보낼 때 쓰세요. 그러고 넣어서 보내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른 걸로 교환하는 게 안 되고 그 다음에요 국제회신 우표권을 교환해 줄 때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 우표권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항공보통서장 4지역 20g 요금에 해당되는 우표류와 교환해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교환을 해 줄 때 진위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라는 거예요. 유표에서 발행한 게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오른쪽 해당단에 국제 날짜 도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또 회신 우표권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국제회신 우표권은 포스넷에 반납 및 인수증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 조달센터로 반납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친부담으로 저쪽 가서 받아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거 써서 나한테 보내주시면 당신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보내주는 우표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회신 우표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회신 우표권도 일종의 우표류예요. 여기 짠 글씨 보시면 그런데 할인 판매는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신 우표권까지 다 받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요 부가서미스 및 제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